경영난으로 감축 운행에 들어간 서산 시내버스가 타이어 대금 등 외상값을 갚지 못해 운행 정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서산 서령버스에 타이어를 공급해온 한 업체는 지금까지 미수금이 1억 9천만 원에 달한다며 이달 말까지 변제를 요구했고 또 다른 업체는 지난 1년 반 동안 받지 못한 유난류 등 1억 1,4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압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령버스 측은 서산시의 외상값 변제를 위해 자금 조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산시는 미수금은 경영난으로 생긴 것인 만큼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